옛날에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뭘 많이 생각합니까 일의 생산성을 어떻게 가장 높일 것인가 그럼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아침이 좋으냐 저녁 이 좋으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란 것 자체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경영이란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열정이란 관심이란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언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시간 단위당 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런 문제 자동적으로 관심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오늘 재미난 기사가 나와 가지고 쉬어가는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은 관상동맥 석회하로 심장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해외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나왔 는데 그냥 여러분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저녁핵 인간은 나이트 아울 이라고 부르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아침 인간 어리버드보다도 관상동맥 석회와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회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관상동맥 석회하는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에 칼슘이나 지방이나 호레스테롤이 쌓이는 현상이다. 근육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석회가 쌓이는 정세들이 콩팥 신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 관상동맥뿐만 아니고 어깨 같은 데 쌓이게 되면 오십경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관상동맥이 되게 석회가 쌓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럼 석회 란 것이 뭐냐 신체 조직 내에 칼슘염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제 어떤 또 의사선생님 말씀 한 걸 보니까 석회아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 은 관상동맥에 석회아가 발생하는 것인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꼽은 석회아 소견의 의학적 의미는 혈관 콩팥 간 순수로 큰데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말하는데 관상동맥 석회아 소견을 받았다면 동맥 경화 때문에 혈관 폭이 좁아진 상태일 수도 있다. 뭐가 쌓이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녁 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극단적 아침형 아침형에 가까운 아침형 또 전역형 극단적인 전역형을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통계 조사하니까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보게 되니까 극단적인 아침형은 관상동맥 석회아 발생률이 22.2%로 5가지 유행의 그런 수면 패턴 가운데 가장 낮았고 극단적인 전역형은 관상동맥 석회아 발생률이 40.6%로 5가지 시간 유행 가운데 가장 높았고 24시간 생체리듬이 관상동맥 석회아의 중요한 위험요인일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발표했다. 모든 외신이 나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용을 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치역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가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새벽형 스타일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프리랜스의 전문가 이런 형태의 업무를 하신 분들은 그런 새벽형보다도 저녁형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방송도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대학 때도 여러분들 늘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게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이런 뭘 하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젊은 날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생각했는 거 아니까 이거는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습관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이 호르몬 분비하고 연결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분비가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새벽형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냥 저녁에 여러분들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을까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새벽형 인간 아침인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변경이 제 경험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돌이라는 분이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가 데카르트처럼 사망할 수 있으면 데카르트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런 문헌이 하나인데요. 이게 저녁형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5시간 늦게 분비됩니다.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9개의 수면 유전자가 크게는 42%가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면 유전자가 9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문헌을 보고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생각처럼 사람이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일찍 잠자리 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바꾸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어려운 것 같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평소에 경험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능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직장생활 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권할 수는 없죠. 저는 뭐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극단적으로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죠. 그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간 단위당 생산성이. 그리고 일찍 잠자리 들고 참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인의 구조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맞는 방식의 생활 습관을 유지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진장이 일찍 일어납니다. 무진장이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전역형 인간들이 약간 우울적 정세대가 1.9배 정도 높다고 하거든요. 우울증이 햇볕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햇볕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녁이 되면 새벽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의 활력이라든지 기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음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새벽은 항상 기대감이 있고 저녁은 좀 울적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 호르몬 분비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일조량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벽형이나 아침형이면 좋은데 방송도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일찍 시작하는 방송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